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년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아 매니저입니다. 자, 저희들 보고 계신 전산은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전산이 있으면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비대면 탁송 전국으로 가능하고요. 풀 할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유일한 일년보증업체니까요. 많은 분이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더 올유 G80 차량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차량입니다. 첫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출발! 네, 판매가격 4730만원이고요. 자,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 39,000km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상세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 상세내역. 출고가 6,1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 빌트인 캠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네, 완전 부사고 1인 신조로 되어 있는 차량. 이런 차량은 여러분 구매하셔도 됩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차량이죠. 멋지죠? 엔진 상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네, 각종 옵션들 다 있는 일련 시트 볼 수 있습니다. 키 있고요. 미끄럼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죠? 어라운드 뷰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반자율 제형되어 있고요. 힘들 상태 깨끗합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죠? 뒷열, 네, 열선 시트 있고요. DIS 잘 되어 있습니다. 후석 커튼 있습니다. 네, 워크인 되어 있죠? 시트 상태, 아주 신차급이죠? 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는 상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가기 4,730만원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판매가격 3,560만원이고요.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2만km로 되어 있는 차량. 훌륭하죠? 외관으로 봐도 깨끗한 차량이죠? 자, 차량 상세내역 한번 볼까요? 네, 상세내역 보겠습니다. 자, 상세내역 볼게요. 출고가 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시트 상태 훌륭하고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판매가격 3,560만원이고요. 주행거리 12만km예요.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 이력, 단순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누유도 없죠?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반자엘 주행, 힘들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엔진 상태 깨끗하고요. 네, 각종 옵션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비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옵션들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이쁘죠? 네, 가격 너무 괜찮고 주행거리 괜찮은 차량?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5,480만원이고요. 23년식입니다. 주행거리, 와, 너무 짧죠? 6,000km, 6,000km밖에 안 탄 아주 진짜 신차급 차량이죠. 흰색 차량이에요. 자, 상세 내역 볼게요. 자, 이 차 출고가 한번 볼게요. 자, 출고가격이 6,270만원 차량이고요. 기본 품목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이 차량이죠. 성능 기록포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네, 차량 하자 하나도 없죠. 시트 상태 훌륭하고요. 와, 시트 너무 이쁘죠? 네, 이런 브라운 시트로 된 차량 너무 이쁜 차량 같아요. 휠 상태 괜찮고요. 타이어도 괜찮고 엔진 훌륭하고요. 각종 옵션들 볼 수 있죠.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차량이죠. 네,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커튼 있고요. 워크인 있고요. 뒷렬의 DIS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옵션들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판매가기 5,48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다음 차량 판매가 5,349만원이고요. 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 2만 3천 킬로로 되어있는 짧은 차량 와, 멋지죠? 네, 멋지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상세 내역 볼게요. 상세 내역 볼게요. 자, 상세 내역 보겠습니다. 자, 출고가가 6,170만원 차량이고요. 하이테크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서트 패키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브라운 시트로 아주 예쁜 시트 상태 너무 훌륭하고 이쁘죠? 와우, 너무 이쁩니다. 괜찮습니다. 성능 기록부 볼게요. 성능 기록부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골이 없고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요. 트렁크 크고 이쁩니다. 네, 드녀열선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 네, 미끄럼 방지 네, 이쁘죠? 핸들 이쁘고요. 반자율주행 네, 괜찮습니다. 이런 차량 차량 괜찮죠? 네,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이런 차량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판매가격 3,890만 원이고요. 네,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네, 13만 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13만 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습니다. 상세 내역 볼게요. 상세 내역 보겠습니다. 자, 상세 내역 보겠습니다. 자, 출고가가요? 네, 8,230만 원입니다. 와우 자, 파퓨럴 패키지 이열 컴포트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도 있고요. 렉시턴 사운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나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는 아주 옵션이 빵빵한 차량입니다. 빵빵해서 넘치는 차량이죠. 자,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자, 성능 기록부 미세누율도 없습니다. 엔진 괜찮고요. 휠 상태 아주 완벽하고 깨끗합니다. 와우 네, 시트 상태 이쁘죠? 이쁩니다. 이쁘고 네, 키 있고요. 두 개 멋집니다. 네, 뒷열에 네, 모니터 두 개 있고요. 파나라마 썬루프 있고요. 뒷열에 DIS 있죠.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내비게이션 여행 있는 차량 네, 이거 감가 많이 됐죠? 3,890만원입니다. 이런 차량 구입하십시오. 사십시오. 이런 차량 너무 좋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판매가격 3,549만원입니다. 3,549만원 차량이죠. 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4만km 돼 있는 차량 상세내역 볼까요? 자, 상세내역 2차 상세내역 보겠습니다. 자, 출고가 6,550만원 차량이고요. 파플라 패키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괜찮죠? 차량 괜찮습니다. 성능 기록부 볼까요? 성능 기록부 자, 용도 변경 렌트 희력 있고요. 사고 희력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미세누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휠 상태 너무 훌륭하고 이쁘죠? 휠 너무 이쁘입니다. 엔진 상태 깨끗합니다. 1렬 시트 양호하고요. 깨끗하고요. 키 2개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로 되어 있고요.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너무 이쁩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뒷렬 DIS 열선 시트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이쁘죠? 미디어 상태 괜찮습니다. 뒷렬 시트도 이쁘게 되어 있죠? 시트 상태 이쁩니다. 메모리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 이쁩니다.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판매가격 6,690만원 이고요. 2022년 이식입니다. 주행거리 18,000km 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이죠? 네. 괜찮습니다. 차량 괜찮은 차량 차량 네. 상세 내역 볼게요. 상세 내역 보겠습니다. 출고가 8,470만원 입니다. 와우 드라이빙 어시서트 패키지 되어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파퓨러 패키지 2열 컴포트 2 되어 있는 차량 입니다. 네. 괜찮죠? 판매가격 6,690만원 입니다. 네. 감가 좀 됐습니다. 용도변경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렌틀이 없고요. 사고료 없습니다. 단순수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이죠. 미세누도 없습니다. 와우 시트도 보세요. 시트 베이지 시트 너무 이쁘죠. 뒷열도 이쁘고요. 와우 앰비언트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입니다. 와우 스포츠팩 이 되었고요. 와우 출고가가 8천만원이 넘으니까요. 와우 핸들 보세요. 이쁘죠? 네. 크루저 컨슬롤 반자율 주행 됩니다. 일렬 너무 이쁘죠? 일렬 이쁘고요. 휠 상태 와우 이런 휠은 또 처음 보네요. 와우 이런 휠 너무 이쁘네요. 이런 휠 때문에 또 구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타이어도 양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고요. 어라운드 뷰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들 볼 수 있죠. 뒷렬 DIS 있구요. 커튼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미끄럼 방지 여러가지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구요.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압렬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들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스마트 버튼 있는 차량 감가됐던 차량 주행거리 가 너무 좋은 차량 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보시다가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와 함께 위 있는 전화로 전화 걸어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완벽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